인스타 아이디 바뀐 썰 풀어주래 쨍그랑 제가 추천했어요 쨍방 서연이가 쨍망진쨍 하라는 거예요 나 둘이 것도 추천 진짜 많이 해줬는데 모든 장 이런 거였는데 그거 하다가 채영이랑 얘기하다가 고추쨍 야 장이 뭐가 있지? 된장 고추장은 많아 고추장 된장 청국장 뭐 당장 그러니까 주반장 쨍오일은? 소연아 재미없다 맞아 하영 언니가 쨍 모자 쨍 모자 쨍그랑 켜지나 쨍쨍 이런 거 있어 쨍 모자 이런 거 진짜? 우리 언니는 켜지나 쨍쨍 나네 너무 길다 송아 브레드 어? 우리 브랜드니? 송도 한양 송도 어때? 파송송 계란 탁이래 잘 어울린다 우와 이거 괜찮다 빵의 구멍 송송 불러봐 송 하이채로 사랑해 아니 댓글에 송의 손 잡고 왜 왜 선생님 왜 나와 아니 손가락 어때 손가락 손가락 송달아 아니 멤버들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산으로 갔다 끝난다니까 계절마다 남는 게 없어 야 나 조카 이름이 대박이었어 왜 내가 조카 이름같이 지어달라고 그랬는데 진짜 우리 말고 뭐 기억나 평창원 나왔잖아 김씨인데 외자로 짓고싶을때는 김밥 김치 김 들어가는 오면 그거 알지 사설이 더 짜증나네 오래오래 건강하라고 김치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지금까지 프로페스트 알겠습니다 바나나차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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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주세요 아일에 아릅 아릅 감사합니다.